여행을 마주치기 여행을 마주치기 여행을 마주치기 먹먹어 있다 안보고 있어 안보고 있어? 앞으로 살짝 지나가봐 자 개의치 않음 이제 뛰읍시다 먹어줘 생각보다 많이 안좋아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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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한테 가려고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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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서 개들은 뛸 때 두 가지 생각을 못해요 뛰는 것에만 점점 가게되고 옆에 개가 나타나더라도 뛰는 것에 점점 가게되요. 뛸 건지 개한테 관심 줄 건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있어요. 뛰어도 계속 풀 속으로 달려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냥... 그냥 지금은 처음이라서 그래요. 이제 익숙해지면은 리듬 맞춰서 아마 같이 뛸 거에요. 뛰어다 가깝게 점점 가깝게 뛰세요. 도대체 전혀 신경 안쓴. 일도 신경 안쓴. 더 가까이 지나가보세요. 아주 가까이 지나가보세요 뛰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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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거에요 뛰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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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는적이 가능 안하죠 저거에요 저렇게 하다보면 계속 가능 안해요 뛰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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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굿